송영길 후보는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죠. 공식 선거전 첫 유세지로 강북 지역을 찾았었는데요. 여기서 또 인프라가 취약한 강북을 잘 사는 도시로 탈급 탈바꿈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강남에 비해서 강북의 지하철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지하철 3개 노선이 겹치는 지역이 64%가 넘는 것에 반해서 우리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지역은 한 14%, 15%에 불과할 정도로 지하철 인프라가 취약해서 우리 서울시 현안 문제가 강남과 강북의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의원이었던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서 계양을은 못 살고 지금 발전이 처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셀프디스를 했는데 또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강북이 제일 못 산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해당 발언 직후에 송영길 후보 측은 못 산다라는 표현을 낙후됐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글쎄요. 어감은 조금 순화됐을지 모르겠지만 강북에 사는 저도 사실은 강북에 삽니다만 주어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송영길 후보의 이런 얘기를 한 취지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강북 지역에서 지휘층이 결집을 이뤄서 어쨌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으면 이 결집을 통해서 내가 될 수 있으니 나를 지지해달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가 낙후됐으니 우리가 더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북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죠? 왜 그분들은 뭐 하셨죠? 지동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1년 서울시장을 하셨는데 그게 누가 했죠? 박원시장이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바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해결이 못 됐던 이유에 대한 반성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인천에서 지금 서울시로 와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이 송영길 후보 역시 이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공공연스럽게도 셀프디스 논란에 휩싸인 두 후보가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계양을을 기점으로 연결이 된 인물들입니다. 앞서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도 지역과 관련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성남은 조커가 반치는 고담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고담씨의 시민은 피해자입니다.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이재명!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려고 꺼냈던 말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출마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그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조커라는 악당의 이재명 후보를 비유하려고 하다가 성남 그 일대를 고담실하고 범죄가 가득한 도시로 그렇게 비하해버리는 결과를 나왔어요. 어떤 지역에서든 그 지역의 일꾼, 대표자로 일하는 사람은 지역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사실 그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낙선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부산은 매력적인 도시다. 자신을 영거푸 낙선시킨 도시에 대해서 부산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썼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도시다. 그렇군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역시도 셀프디스인 것이 성남의 성남시장을 이재명 시장이 재선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었고 또 김은혜 후보를 포함해서 성남시에서 국회의원을 한 자당 정치히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같이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다 같이 성남에서 고담을 만들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 부정적으로 귀결되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선 조작급 정치인들의 그런 수사라는 점에서는 아직 암담한 것이 아닌가, 한국 정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0순위로 갖춰야 될 게 그 지역에 대한 애착, 애정, 사랑 그리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지역을 잘못 비유해서 스스로 발목이 묶이는 그런 예가 됐던 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김병관 후보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60.8%의 선호도를 받고 있고요. 김병관 후보가 32.1%의 선호도. 격차가 꽤 납니다. 격차가 꽤 납니다.